안녕하세요 생활한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일곱 번째 글자 기다릴 대자 교재에 있는 단어 대기 대죄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대자가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리고 대접하다 못이다 시중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몇 개 추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대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기대 이렇게 쓰죠. 떼기 자에다 기다리다 대자를 써서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이 글자에도 사실은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맞이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연유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다시 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 숫자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네요. 이렇게 영상 만들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절이 좀 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우 대우하다 그러죠? 우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 라는 뜻이에요. 우연하다의 우자는 아니지만 길 가다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예우들을 갖춰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예우를 갖춰서 잘 대접하는 것. 그걸 대우하다. 그렇죠? 기차나 터미널에 가면 대합실이 있죠? 대합실 기다리고 합자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방이라는 뜻이죠. 대합실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차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자를 썼겠죠? 원래 그 단어는 초대하다 이 초자는 오라고 부르는 거죠. 손짓해서 부르는 행동을 이 초자를 써요. 초대하다 손짓해서 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전에 한번 이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학대 사나울 학자죠. 사납게 대하다 모질다 그럴 때 학자예요. 학대하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그런 행동을 학대한다고 하죠. 주로 이제 힘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들 여성들을 그런 학대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때가 많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신체적인 어떤 위력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학대를 당하고 나면 흔히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거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한 사실 굉장히 심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떤 즐거움 쾌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건 사실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상대방이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폭력에 노출된 그런 상황 심지어 왜 드라마나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나온 아이들이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심리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저런 것들이 어떤 잠재의식에 남아서 나중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런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이나 학대 행위를 받는 것으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 때 두려움을 느낀 다음에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것은 왜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다 끝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어떤 무서운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흔히 짜릿하다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고통을 없애려고 중추신경계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뇌에서 고통을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몸이 고통을 없애려고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 전쟁에서 심하게 다쳤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몰핀 맞으면 좀 고통이 줄어드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마약 성분이니까요. 엔돌핀이라는 게 그래서 상대가 바라지 않은 그런 폭력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학적인 사람과 그걸 새디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학적인 사람 그걸 마저희즘이라고 하고 그 둘이 결합해서 스스로 각자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공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신분석학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인간의 어떤 내재된 본인의 어떤 속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느끼게 된 어떤 결핍?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결핍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억암이나 구속이나 피학적인 행동 등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된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타리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원래 다 기본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본 성향이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폭력성은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인하고자 하는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살인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저런 학대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러면 그런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많은 따뜻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런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게 어떤 중요한 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구지수나 어떤 가치 있는 행위처럼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성향들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수자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성소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접대하다 접대 맞이하다 접자죠. 딱 이런 뜻이에요. 맞이해서 대접하는 거죠. 접대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중국에서는 어떤 손님을 맞이하거나 할 때 아주 편안하게 쓰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접대한다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의 바이오들 만나서 약간은 불법적으로 대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단어처럼 바뀌어버렸잖아요. 접대가 그런 뜻은 아닌데 넉넉할 우자를 써서 넉넉하다 우수하다 그럴 때 우자예요. 우대 잘 대우 해주는 거죠. 잘 대접해주는 거죠. 오늘도 뉴스에 코로나19로 고생했던 어떤 지역 간호사들한테 여전히 지급해야 될 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더 우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분들에게 오늘 그 뉴스 꼭지 제목이 그랬는데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무슨 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그런 원더우먼이고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우리 대신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대우를 해줘야 되죠. 대우를 합당하게 그런데 우대는 못할 망정 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냉대 차갑게 대하는 거죠. 차갑게 맞이하는 것 홀대 소홀히 대접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냉대하고 홀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에 문전박대 한번 얘기했었죠. 박대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열불박자 가볍다 적다 함부로 천대하듯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기쁘게 손님 맞이 한다 그럴 때 환대 한다 그러죠. 어디 멀리서 귀한 손님 오면 좋은 친구 오면 환대 하잖아요. 기쁘다의 환자예요. 환이 할 때 환호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걸 환호라고 하죠. 대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죠. 하대 낮춰서 대접하는 거죠. 하대 우리나라 말이 존댓말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전세계에 아마 우리처럼 발달해 있는 존댓말이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문화 쇼크 뭐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이를 물어봐서 뭐 하려고 위계질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형이다 오빠다 그 다음에는 나한테 존댓말 써 이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발전하면 허물없이 지낼 때 더 친밀하게 지낼 때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다짜고짜 그렇게 하대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은 게 벼슬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도 어린 땡땡땡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이 젊으면 하대 받아야 되나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존경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존경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경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 연세가 많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부조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른이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높임을 받으려면 존대 받으려면 그의 합당한 대우들을 해줘야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존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학수고대 학이죠. 학 이건 머리고요. 학 머리가 고는 쓸고자고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고자예요. 대자는 기다리는 거고 학이 목을 빼고 괴롭게 기다리는 거죠. 학이 목이 기니까 그 목 길 목을 쭉 빼서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학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때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번 이번 학기는 이렇게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예전같은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열여덟 번째 글자 짓다의 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수 있잖아요. 이게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인데요.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조금씩 간다는 뜻이에요. 한쪽 발을 딛고 한쪽만 가다가 서고 뭐 그런 형태 걸음걸이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뭐 우리는 책받침 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발음이 착자 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 책받침 이라고 하는데 책을 받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받침글자 인데 이 착자라고요. 짓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짓다 라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짓다 만들다 시작하다 이런 뜻도 있고 어디에 다다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찾아가 뵙다 이런 뜻으로 쓰였던 글자예요. 그 글자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교제 단어로 조청 그랬는데요. 교제에는 찾아가 뵙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청 역시나 역시나 이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일은 거의 없죠.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찾아뵙는다는 뜻인데요. 조청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조작 아까 없는 것을 억지로 거짓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조작 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군부독재 시절에 뿐만 아니죠. 최근까지도 얼마나 많은 국가 권력이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 조작을 많이 했나요. 여러가지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조작했던가요. 개조 고치다 개자죠. 고쳐서 만드는 걸 개조라고 해요. 고친다는 뜻이죠. 뭔가 새롭게 이 조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구자는 이거 뭐 같아요. 이렇게 뭔가 틀을 짜놓은 것 같지 않아요. 얼기설기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얼기설기 틀을 만들어서 집 같은 걸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을 구조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structure 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틀 어떤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 사회구조라고 하고 사람들의 심리 틀을 심리구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의식 의식구조 조 자에도 그런 뜻이 있지만 제 자에도 짓다 만들다 그런 뜻이 있죠. 제 조 이번에 우리나라가 전염병에 잘 대처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진단 키트나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공급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일이지만 발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제조했던 것, 만들어냈던 것 지금은 우리 국내의 사용을 넘어서서 수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잘한 그런 것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비판적인 보도만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싫은가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겠죠? 참 이상한 의식구조 아니에요? 그런 기자들, 그런 언론사 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도착 땡땡들인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 되지만 잘하는 것은 칭찬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칭찬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이상한 심리 아니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창조하다,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 그러죠 비롯하다의 창자예요 처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방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조성, 무엇인가를 만드는 건데요 만들어서 이루는 거잖아요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 기반 조성 그럴 때 이 조성을 쓰죠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이유가 권위주의 정부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전 정부들이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아니었나요? 그때 메르스고 뭐고 사스고 물론 사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는 나름 다른 나라보다 상태가 좀 심각한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더 안 됐는데요 권위주의 정부여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정부의 지시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반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민주시민으로 우리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 이렇게 참여하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조,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인조, 사람이 만들어낸 것 예전에 인조인간이라는 말 우리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단어 안 쓰죠 경치를 만들어내는 걸 조경이라고 하죠 조경 이 원래 경자는 별빛이라는 뜻이에요 별빛 경자예요 뭔가 환하게 반짝거려서 눈이 가는 거죠 경치할 때 이걸 써요 풍경 풍광할 때 뭐 조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자연을 그렇게 다 파괴하고 또 내가 사는 곳은 예쁘게 꾸미겠다고 우리 주변 자연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인간들하고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뛰어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조예가 깊다고 하죠 뭔가 잘 알고 있을 때 예자는 원래 어떤 어떤 경지에 높은 경지에 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아까 창조 얘기했는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요? 창조했어요? 어떤 사물을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주인 그걸 조물주라고 하는데요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가 주인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물들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는 원래 이불피자인데 어떤 일을 당하다 그럴 때 피동으로 쓰이죠 그래서 만드는 것을 당한 거니까 만들어진 사물 만물 그래서 피조물 이렇게 써요 다 조자들이 들어가네요 아까 거짓 얘기했었는데요 위조 거짓 위자죠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을 위조라고 해요 표창장 위조 세상에 살다가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그런 코미디가 없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왜 이 나라에서 진행됐는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반복이 돼요 이런 이건 어떤 안 좋은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예전 무슨 간첩단 조작 사건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그걸 잃지 않으려고 그 힘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사건을 키웠는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놨는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동조했는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언론이 어떤 단체들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동조했는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던 그런 세력들 그 후예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선택적 분노를 표출했던 그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해요 우리 애들이 표창장을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긴 해요 그래도 제가 길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 확실히 민주주의가 예전보다 많이 성숙했고 시민들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살아요 정말 지금은 자신 있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민주적이고 시민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민주시민 가장 민주적인 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이 글자를 현대 현대어에서 중국어 발음이 짜오거든요 짜오 그런데 이 말이 현대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혹시나 신조어 근데 잘 안 배우죠 신조어로 너 알아? 그럴 때 이 글자를 써요 짜오마 신조어의 조자도 이 글자죠 새롭게 만든 말이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든 말 신조어 이게 원래 한글 타자를 치다 보면 원래 쳐야 되는 것을 제대로 치지 못해서 오타가 나잖아요 허기라고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그걸 기억자 대신에 잘못 쳐서 그 아래에 있는 리을자를 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헐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는 그냥 다 헐로 하고 있는 거지 뭐 몇십 년 지나면 이 헐도 표준어로 올라가겠죠 뭐 또 헉 이제 이건 사라지겠죠 뭐 이걸 뭐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어린 학생들이 쓰는 급식체니 이런 것들 다 신조어죠 인정? 어 인정 이런 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빨리 뭔가를 쳐야 되는데 긴 말을 그대로 다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간단하게 그런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지도 알지자에다가 길도자 써서 지도 이게 이제 알다라는 뜻인데 그 글자를 치려면 주음보 방식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로마자 영문자로 돼 있는 타이핑을 쳐서 그 발음을 쳐서 글자를 찾아내는데 그래도 나름 앞에 초성만 쳐도 성무라고 하는데 성무만 쳐도 성무의 첫 번째 글자만 쳐도 글자들이 연관 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한자 입력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중국어로 굉장히 빨리 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알다라는 지도를 치려고 하면 원래는 좀 많이 쳐야 되는데 그걸 그냥 쭈다오의 제트 쭈다오에서 첫 번째 글자의 제트 발음하고 그 다음에 다오의 아오 뒷부분에 있는 글자의 아오를 쳐서 이 발음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아까 여기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발음으로 형성자를 만든 거지 발음으로 형성자 발음으로 반절자를 만든 거죠 앞에 발음 한 글자하고 뒤에 운모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합쳐서 쭈다오 라고 쓰고 이거를 쭈다오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원어는 귀약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쭈다오 만들었어 그런 뜻이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알아 너 알아 그럴 때 저렇게 쓴다구요 신조어로 이 글자가 알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얘들도 뭐 한 100년쯤 지나면 쭈어의 그런 뜻으로 쭈어를 그렇게 쓰겠죠 알다 라는 뜻으로 쓰겠죠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적응해서 영상 만들고 하는 것들이 쉬울 줄 알았는데 시간은 똑같이 걸리고 이제는 굉장히 지쳐서 초기보다 더 힘들어졌네요 쉬는 시간 없이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깐 고양이 길고양이 밥주러 가는 시간 집 청소하는 시간 그런 시간 잠깐 빼고는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쉽지 않네요 일단 여기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시청자 선생님 medio , 감사합니다.